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국은 눈이 많이 왔나요 시카고는요 날씨가 너무 짱짱해요 그래서 선생님 신나요 우리는 눈이 지겹거든요 눈이 오면요 맨날 삽으로 눈도 치워야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추우면은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에 눈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Wish You Merry Christmas 어땠어요? 노래 재미있죠? 이제 꼭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꼭 크리스마스 노래 연습하셔서 선생님한테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요 그 어린 주 예수라는 노래를 배울 거예요 여러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긴 한데요 우리가 배우기 조금 어려워서요 선생님이 쉬운 걸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찾았어요 이 노래는요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랍니다 자장가 같은 곡이라서요 노래가 굉장히 이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Away in a manger 자 먼저 악보를 보세요 어때요? 음! 커러넛이 쫙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싹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롯이 있나요? 없잖아요 C에서 D, E, F, G 오른손은 올라간 거고요 Left hand do do C에서 step down Then B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음이 G예요 B는 어디 있는 거죠? Middle C 바로 밑에 있는 공간에 걸려있는 거고요 G는 위에서 제일 첫 번째 스페이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G고요 왼손은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세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원 투 쓰리 고 원 G 스텝 다운 다운 똑같은 도시고요 다운 C예요 그리고 또 C고요 스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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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카운트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요 G에서 G에서 모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근데 중간에 한 번씩 repeated note 똑같은 note 똑같은 note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처음부터 레디 원 고 G G 스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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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가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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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카운트고 같은 도시예요 똑같은 note 또 다운 다운 세인 오 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오른손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르죠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그쵸 C에서 하나 올라간 D요 그리고 그 다음 note은 또 C에서 하나 내려간 B 오 이 맨 마지막 마디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 D B 오 왔다갔다 하면서 전부 다 스피스 노트 사이에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스텝 다운 다운 그리고 오른손 C고요 그 다음 스킵 원 투 그 다음 노트 또 라인으로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원 그 다음 같은 노트 그 다음 같은 노트 다운 다운 또 쓰인 노트이고요 스텝 다운 다운 또 미드를 쓰이고 그 다음 라프트 핸드로 스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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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카운트 그리고 또 같은 노트이고요 오 그 다음 오른손인데 오 멀어요 어디죠 첫 번째 스페이스는 C D E F 입니다 그 다음 스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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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업 다운 미드 C고요 스텝 업 그리고 오 조금 어렵다 이게 어디죠 제일 위에 라인 제일 위에 라인 혹시 기억나세요 E 그 다음 스텝 업 이고요 C 2 오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마디가요 제일 첫 번째 줄은 제일 마지막 마디 오 왼손은 제일 위에 스페이스고 오른손은 D고 그 다음 왼손은 A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혹시 이 노래 들어 보셨어요 혹시 이 노래 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되는 음악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자상가 같은 곡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 치면 아마 소리가 비슷하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럼 파인핵 에디션 준비되셨어요 레디 원 고 원 투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억하시죠 원 투 세잎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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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고요 스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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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카운 또 세잎노 그리고 F가요 그대로 세잎아 고 원, 투 어때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트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처음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원, 투 원, 투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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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 원, 투 원, 투 원, 투 아, 너무 조용한 자장가예요. 너무 예뻐요. 특히 이 노래는요. 밤에 치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한 두세 번만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곡이 하나 남았어요. 무슨 곡이 나올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은 곧 다른 노래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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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